광주지역기독단체 80여 개가 연합한 광주기독단체연합회가 2023 블레싱광주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광기현 대표 회장 김효민 목사는 13회를 맞는 이번 집회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광주를 새롭게 축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은혜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서는 찬양사역자 송경민 목사가 간증과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으며 지역 보금화와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 연합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